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글리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실전 레스닝 시간이죠 오늘은 본인의 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는 어느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원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있는 것 lately 그래서 제가 직업을 위한 관리로 할 수 있는 시험은 저는 제가 직업을 souunching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가 직업을 가진仕方 패키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을 위해서 이 직업을 위해서 직업을 받 НСB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방법으로 만들고 저는 내가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аньE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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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 이거 너 뭐 요야? 이익은 판단이 남의 스콜릿같이 나은lio와 두 가지 90 days, 120 days, 60 days, whatever 셀프 않으나 바로 나왔다, 그치에 대해서 admira 네 그럼 저랑 하나하나 한번 끊어보도록 하시죠 리얼라이프 란 말은 실제의 뭐 이런 의미죠 현실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요거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Devil Wears Prada 나는 실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상황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현실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상황 안에 있다 그 영화 안에서 그 버스가 굉장히 깐깐하고 참 어려운 상사죠 그래서 본인의 삶을 어떤 영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영화 막 올드보이 상황이야 현실판 그럼 I'm in a real life old boy situation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계속할게요 My boss is very challenging My boss is very challenging My boss is very challenging challenging 이란 말은 도전 원래 challenge 도전이죠 근데 challenging 그러면 뭔가 어려운 까다로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 상사 내 버스는 굉장히 까다롭다 And she's kind of condescending to me She is kind of condescending to me condescending이 좀 어려운 단어죠 이 condescending 이란 말은 뭔가 업신여기는 뭔가 우쭐대는 상대방은 업신여기 우쭐대 약간 그런 좀 약간 재소없는 잘난 척하는 약간 이런 쪽의 의미에요 그래서 she's kind of condescending to me 저에게 굉장히 거들먹거린다 업신여긴다 라는 거죠 재소없다는 얘기겠죠 She even accused me of doing things that I didn't do And she even accused me of doing things that I didn't do 심지어 accused me 여기서 이제 accused 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이 accused 라는 말은 뭔가를 비난하다 원래는 뭐 기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뭔가를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를 비난했어요 of doing things 한 것으로 that I didn't do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으로 뭔가 나를 비난했다 그래서 없던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에게 막 뭐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ccused A of B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So my question is So my question is 그래서 나의 질문은 I like to be a professional I like to be a professional professional 원래 형용사로 professional 전문적인 이죠 근데 이 명사로는요 전문가 혹은 전문직 이런 의미도 있어요 관사 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Do things with integrity Do things 뭐 이런저런 것들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With integrity 이 integrity라는 말은 진정성 진실성이죠 그래서 나는 진정성 있게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거죠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일에 몰두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상상을 잡고 스트레스 밖에 안다 이거겠죠 But I'm tempted to leave this job But I'm tempted to leave this job temp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tempt란 뭔가를 유혹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수동태가 됐어요 b 플러스 부피 I'm tempted 내가 유혹을 하는게 아니고 유혹을 받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 To leave this job 이 일을 이 직업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Because of this boss Because of this boss 이 boss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떠나고 싶은 욕을 받아요 But I really need the money But I really need the money 하지만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회사원들 그렇죠 일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돈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죠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자 You know what you ought to do You know what you gotta do You know what you gotta do 굉장히 흑인 액센트가 좀 있죠 아세요? What you gotta do? 이 gotta란 말은 got to의 줄임이죠 이 got는 원래 have got예요 have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You know what you have to do 이 말이에요 당신은 뭘 해야 될지 아십니까?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how you do it 여기서 하시는데 This is 가 있었는데 좀 발음을 약하게거나 탈락시킨 것 같아요 This is how you do it 그렇죠 이것이 당신이 해야 될 겁니다 방법을 알려줄 때 You gotta pick a date You gotta pick a date Pick a date 이 데이트라는 날짜죠 이 날짜를 잡아라 하나를 딱 집어라라는 거죠 90일 120일 90일 120일 60일 60일 Whatever it is 60일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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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무엇이든 간에 어떤 날을 잡으래요 날짜를 잡아라 Pick a date Pick a date 나를 잡아라 That you gonna walk off from this job That you gonna walk off from this job That you gonna walk off from this job 여기서 발음이 굉장히 빠르게 하죠 That you gonna 거의 아까 are 이곳도 발음이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거의 you gonna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you are gonna 겠죠 원래는 So you gonna walk off from 걸어 나가는 거예요 This job 이 일로부터 걸어 나간다 즉 떠난다는 얘기죠 이 회사를 퇴사할 날짜를 딱 잡아라 You got that much time 어 왜냐면 You got that much time 당신은 그만큼의 시간을 갖는다 Only got 은 원래 여기서 사실은 Have 가 생략된 거예요 Have got 뭔가를 가지다는 의미죠 근데 미국 구어처에서는 이제 have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you got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So you got that much time 당신은 그만큼의 많은 시간을 갖는다 To prepare another position To prepare another position 다른 포지션을 준비할 그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며칠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회사를 나갈 준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I'm in a real life Devil Wears Prada situation My boss is very challenging and she's kind of condescending to me she even accused me of doing things that I didn't do So my question is I like to be a professional and do things with integrity but I'm tempted to leave this job because of this boss but I really need the money I don't know what to do You know what you ought to do This is how you do it You got to pick a date 90 days 120 days 60 days whatever it is pick a date that you're gonna walk off from this job You got that much time to prepare another position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회사 생활이 너무 높지 않으시죠 특히나 이제 그런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이 이 버스와의 어떤 그런 특히 좀 이렇게 terrible한 좀 힘들게 하는 버스 때문에 다들 회사를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참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내 능력을 더 많이 키워가지고 정말 그래 나를 싫어하는다면 내가 어디든 다른 회사 가도 나를 나는 회사 갈 때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영어를 잘하면 또 많은 기회를 도와둘 수 있으니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